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LH 직원들의 투교 의혹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금융위원회가 곧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규제라 LH 사태와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정서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고삐 풀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별로 적용되고 있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40%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개인의 상환 능력을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건데 사실상 대출을 더 옥죄는 정책이라 일각에선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 정부의 정책은 공급을 늘려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대출을 덜 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출 규제도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곧 도입되는 DSR 규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기관의 도덕적 해의 사건이 터지면서 정서적으로 반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는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DSR 규제를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한 이후에 혹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 도입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반발심을 낮추기 위한 대출 규제 당근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LTV와 DSR 10% 추가 허용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는 DSR 규제를 용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런 당근책으로 정책 반감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